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여수 화양지구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여수의 관광 여건이 호전되면서 화양지구의 골프장을 운영 중인 일상해양산업이 골프장 주변에 350실 규모의 콘도와 5성급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일부 중국 부동산 업체들도 화양지구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광양경제청이 오늘부터 3개월 동안 개발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국제 공모에 나서는 등 화양지구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